다음은 이제 모바일 기능 안내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신규 ETL은 교수님들 모바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시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러닝엑스 어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OS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앱스토어에서 러닝엑스 어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수자용이 있고 학습자용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당연히 교수자용 어플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